아무래도 과거 쭉 보더라도 12월에는 거의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은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연말 시장 12월 시장은 많이 좀 차익매물들이 나오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초부터는 굉장히 좀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섞이면서 시장이 많이 좀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 또 반도체 저점 찍고 다시 그럼 사이클 들어간다라고 좀 나오면서 언론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반등 양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30%나 먼저 올랐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까지는 좀 반등 양세 그리고 다음 주 정도는 약간 뭐 보압이나 약간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일 수 있지만 1월 들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다시 반등 양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아직 충분히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짧은 기간 내에 방향성이 바뀌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하고 쿨어라인하고 적경지역에서 굉장히 좀 군사적으로 대립이 일어나면서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에서 뭐 안보를 핑계로 지금 독일에 공급하는 가스 자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 파이프라인 하나 중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루 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2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산 최고치입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보이면서 유럽 전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전역, 유럽 국가들 전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거를 100으로 놓고 왔을 때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무려 45%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 비중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런 가스 갖다가 오히려 지금 공급을 안 하고 본인들라도 자급자적이 힘들다라는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을 많이 폐기시켰고 신재생을 좀 확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력을 많이 공급,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제1전력 공급원을 바로 천연가스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하니까 에너지원이 좀 난리가 난 거죠. 유럽 전역 국가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폭등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천연가스와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 혹은 유통하는 회사 위주로 굉장히 강력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와, GSE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였죠. 어저께. 어저께 좀 관심 종목으로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어제. 어제 어저께 관심 종목으로 바로 공개해드렸는데 어저께 한 10% 왔다 갔다 오르락내락 했지만 오늘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아까 러시아에서 독일 공급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거든요. GSE 같은 경우에는 경산남도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렇게 좀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 주로 분류가 됐었고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이런 가스 이런 가격 자체가 좀 오르잖아요.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고도를 갖고 있고 판매돼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의 주로 좀 꼽히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때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의 주가 흐름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루 연속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있던 이러한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어저께 오히려 추가적으로 신고가 렐리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저께 좀 관심적으로 유익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혹은 게임 관련 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고 내년 한해도 굉장히 핫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많이 조정을 보이면서 일부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해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기간도 되게 짧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바로 반등세 이렇게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중에는 바로 게임인데 이 게임 이슈가 된 게 바로 넥슨지티가 넥게임즈를 인수합병한다라는 소식과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다. 이런 흡수합병 혹은 인수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정말 게임 업계에서 시장이 크게 좀 많이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라는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해서 지금 NFT 그런 플랫폼 내에서 캐릭터도 거래가 되고 있고 오히려 게임 P2E 시장이라고 하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 시장에서 오히려 NFT 관련주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메이드에서 그 미르포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무려 1억 3천억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해요. NFT로 캐릭터 NFT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장에서 아 이거 끝난 게 아니다. 다시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도 게임주들 어제 오늘 거의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게임주들이 이렇게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모두 상승을 보였고 이 여파로 인해서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또 강세가 이런 또 흡수 혹은 인수 지분 투자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게임 관련주들 전반적인 강세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공략한 종목이 바로 맞아요.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시는 아까워. 아까워. 못 잡았어요. 입장을 하셨더라면 제가 11월 30일 날 바로 이제 스팟 종목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실제 인증샷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여기 실질적으로 보시면 노란타 이게 캡처해서 이렇게 좀 가져왔거든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썬데이 토즈. 네. 이게 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오전 9시 오전 9시 58분. 네. 굉장히 오전에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게임 관련주 혹은 NFT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솔직히 초반에 이게 진입하자마자 한 10% 올랐어요. 야금야금 10%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오히려 지금 그 위메이드에서 네. 위메이드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그래서 빵 터죠. 네. 빵 터지면서 거의 6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딱 한 3주 만에 네. 67%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지금 노란토빵에서 다양한 매매 전략과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12월 14일이었죠. 14일이었죠. 로봇 사업 미래 먹거리로 낙점해서 이런 TF팀을 만들고 이 사업팀은 오히려 격상을 시키면서 또 로봇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 네.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죠. 네. 여기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번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바로 뭐 인공지능이나 혹은 로봇 관련들에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 흐름을 많이 보시면 지금 SP 시스템지 자체가 보시면 오히려 지금 이게 12월 13일이거든요. 이때 급격하게 급등이 나왔다가 조종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현대차하고 또 공급 계약 맺었다. 자동화 로봇 공급 계약 맺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80%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상한가 마감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2월 1일이 5천 원이었는데 만 원을 넘었습니다. 12월 13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13일 날 로봇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팔 패턴을 그려가면서 오히려 타고 올라가면서 또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사이에 무려 89%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 것이냐 어떤 회사가 좀 많이 투자 지분이 나오고 인수의 대상이 될 것이냐라고 많이 거론되면서 주가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공략할 테마 위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내년 1월이죠. 1월 5일에서 8일 다다음주 수요일부터죠.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CES 매년 하는 행사지만 할 때마다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들의 신기술을 보여주거나 신제품을 보여주거나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박라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해에 좀 이슈가 되거나 인기가 있을 기술들 혹은 이러한 제품들이 아무래도 출시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행사죠. JP모건과 CES가.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이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 있었고 그 전에도 OLED 접히는 OLED나 혹은 폴더블 OLED 이런 것들이 신기술들이 출시가 되면서 시연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그러한 테마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신제품들을 많이 오픈할 텐데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 CES 하기 전에 굳이 뭐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히 여기서도 분명히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년 4월에 보행 보조 로봇을 상용화한다 이러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나 이러한 제품을 좀 선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지금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당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 요인 이러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를 좀 공략해야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목들을 좀 고르고 할 때 공략할 관련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 물론 지금 삼성 그룹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역시 수출 마찬가지로 굉장히 돈을 벌어오는 데 있어서도 삼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그룹이 어느 한 산업이나 어느 한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이런 물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정말 뜬금없이 로봇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4년 전, 5년 전에도 그때 하만카돈이라는 글로벌 자율주행 혹은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거의 한 한 달, 두 달 이상 수급이 이어지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그 이유로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이 오히려 지금은 상용화가 되고 오히려 점점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삼성그룹이 움직이는 포커스나 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그룹과 계약 공급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충분히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러한 투자 전략이나 사업 확대에 따라서 수혜주로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 포인트를 찾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시장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MS라고 하죠.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 이러한 기술이 있으면 이러한 제품이 있으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 중에서도 이러한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 이런 거 위주로 찾다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요. 뜨기 전에 자꾸 뜨고 나서는 대장률을 굉장히 가파르게 뜨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사업 자체가 반도체 장비 사업이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또 진흥형 의료용 로봇을 위탁 생산해서 크게 생산을 한 적이 있던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고객사 요구 사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으로 오히려 제품을 만들고 제작하고 반도체 장비 사업을 주로 하는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억나는 회사 있으실까요? 이런 관련 회사요? 아니죠. 로봇 관련 주로요? 반도체 장비 사업다고 의료용 로봇도 전 네 글자짜리가 하나 떠오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네 글자짜리 뭐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 있는데 그 가수 이름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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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목 아니에요? 웨이퍼 이성윤용 대기 로봇 이 장치를 주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제가 장희연 이맘때 이 시간에 연말이었죠. 그때도 방송에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한번 언급했던 그 종목 또 갖고 오신 거예요? 그때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공정 자동화 설비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삼성과의 관계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인공지능 초기 단계였을 때 그때 의료용 로봇을 위탁 생산한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을 개발한다 관리한다 뭐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회사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지난 8월 달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해야 된다고 많이 밀었잖아요. 그때도 이 회사도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무려 5년 동안 80억 원을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고 인정받았고요. 국산화 소부장 정책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자죠. 네. 바로 싸이 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나갈 뻔했네요. 가수 이름 들어가는. 싸이 맥스. 이 종목을 꾸준하게 다날 만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내일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은. 공속적으로 내일 당장. 제가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제가 장중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적절한 진입 라인과 혹은 청산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주식 맛집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수익을 좀 전해드리면서 맛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오고 싶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